어? 야, 언제 나갔어? 한 두 시간 전에? 밥을 시켜, 밥 달라고 그랬는데 닭발, 닭발을 먹어서. 또 뭐, 밥, 쌀밥 이름 뭐라고? 아, 미, 반. 미, 반. 미, 반. 미, 반. 그치, 미, 반. 미, 반이라고. 쌀미자, 여기. 미, 반. 그 다음에 마지막 그냥 워아이니 하나만 해봐요. 갑자기? 워아이니. 에이, 너도 오면 안 되는구만. 일생이 워아이니지, 아모야. 사랑꾼이야, 사랑꾼. 미, 반. 워아이니. 미, 반. 미, 반. 미, 반. 미, 반. 그 배우는 이 방이야? 미, 반. 워아이니. 이거 진짜. 내가 이렇게 했었어. 기한팔사님, 저거 진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? 아니, 많이는 들었는데, 뭐 뜻인지 몰랐어요? 뭐하니를 몰랐어요? 뭐하니를 몰랐어? 나중에 알았어요, 나중에. 배꾸도 안 하시더라고. 쌀밥. 만수요? 다 다른 게 나왔어요. 나는 쌀, 쌀 음식, 쌀. 쌀 이제 달라고 그랬는데, 닭발 주시고. 일단 뭐 그냥 먹어보자. 그리고 이거 또 환불해줘서, 이거 하면 말을 또 해야 되니까. 닭발 받았을 때 사실, 이거 환불할까 했었는데, 그럼 말을 또 해야 되잖아요. 그럼 또 길어질까 봐 그냥 먹어보자 하고. 먹었죠, 이제 아침에. 와, 원하는 메뉴는 하나도 못 얻었네. 샤샤, 야, 워아이니. 워아이니. 뭐라고 했어요? 워아이니. 또? 네가 워아이니 하랬네. 그러니까 얘들 감사합니다, 이런 걸 알아듣는 거야. 더한다고 얘기하면 돼. 나중에 알았는데 왜 표정이 전혀 잘겠더라고. 사랑해요. 오, 맛있어 보이네. 맛있어 보이네. 뭐 들었어? 맛이. 그 샬롱바오 맞죠? 샬롱바오가 아닌 것 같은데. 묘한 맛이었어. 무슨 고기로 되는지도 모르고 먹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모르고 싶어. 아니, 뭔데 이거. 아니, 오 씨는 거기 길거리에 막. 저게 뭐야. 저게 뭐야. 저게 뭐야. 저게 뭐야. 와, 이 좀 해줘. 아저씨. 아침에 닭 바르다 먹네. 말이 안 통하니까. 와, 풀경이 진짜 예술이다. 와, 풀경이 진짜 예술이다.